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구독료를 크게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구독플레이션 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가격 인상이 합당한 건지 통제는 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정민 기자, OTT라고 부르죠. 동영상 플랫폼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린 겁니까? 네, 적게는 20%, 많게는 60% 가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어 가격을 월 14,900원으로 42% 올렸습니다.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쿠팡은 구독료를 한 번에 58%나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티빙도 멤버십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선 국내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쿠팡은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티빙은 지난해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뭐 콘텐츠 제작비가 많이 올랐다니까 그건 이해가 일부됩니다만 유튜브 같은 곳은 자체 제작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40%나 구독료를 올립니까? 네, 유튜브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구독료를 조정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품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죠. 그런데 멤버십 구독료는 이처럼 한 번에 대폭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독과점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락인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플랫폼의 특성 중의 하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OTT 플랫폼을 평균 2.1개 구독했고 월 1만 2천 원씩 지출했는데요. 총합 1천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져보면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는 8.0을 차지합니다.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OTT 구독료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일부지만 OTT 구독료가 공과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내는 비용임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OTT 기업들이 이렇게 가격을 폭리를 취하듯이 인상하는 거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행법상 가격 규제 근거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발로 원점 재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해외 OTT 업체 또한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서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실상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강제구독되거나 구독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정책이나 구독경제특별법 같은 거 제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거죠. 소비자 불만은 커지는데 방법은 없어 보여요. 국회에서라도 뭔가 좀 대책 논의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